꼬니 옆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우와 꼬리 털이 쪄가지고 턱대가 장난 아닌데? 털 찐 꼬니 옆에 뱃살 찐 아빠가 라면을 드시고 계셔 못살아 쌀국수면 뭐 그런 살안지나 이 밤에 그치? 워낙 어쩜 이렇게 많이 먹을까 하고 자구나 어잉 딜렴 딜렴 어휴 뭐 아빠 마시게 되시네 진짜 왜 나설이 아빠? 나설이 아빠가 그 맛있네 그 맛있네 아휴 무슨 맛있네 콜라 산다 산타 꼬나 거기 가봐야 나오는거 없어 일로와 꼬나 아휴 뭐라고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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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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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니 아빠의 실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꼬니 아빠의 실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꼬니도 보고있다 꼬니도 보고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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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나 누구들은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? 그치? 다리봐 우유 나처럼 사레만 먹어야지 라면 먹고 음료수 먹고 우유먹고 그치? 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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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radict. 아까만. 잠깐만 practannya 안 깨죠. 잠깐만, 잠깐만. 아멘